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태풍은 점차 동진하면서 일본 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 남해동부 전해상에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이겼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장마전선은 태풍이 북상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 다시 제주 남쪽 해상으로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모레 오후부터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때문에 북방구의 지표면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는데요. 이 열이 쌓여서 하지 이후로는 기온이 상승해 무척 더워집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1도, 문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내륙,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경남 서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 오후에서 저녁 사이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상 강수량을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5에서 10mm, 경남 남해안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간 위성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 강원 산간과 경기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제주도는 북상하는 제4호 태풍 리피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대기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동에는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전남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안에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